결혼식을 시작해 볼까요? 나 이은이는 구정이를 신랑으로 마주하여 영원토록 서로 풀러, 이거 풀러! 맹세합니다. 이거 풀러! 조용히 좀 하세요. 이제 정의씨가 서약하세요. 이은이, 넌 진짜 미친년이야. 그럼 정의씨 대신 내가 서약할게요. 나 구정이는 이은이를 신부로 맞이하여. 이은이, 뭐하려는 거야, 너. 이은이를 우리 어쩌려는 거야.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토록 사랑할 것을. 아니, 난 널 사랑하지 않아. 널 혐오해. 널 증오해. 너 하지도 아파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하지 마. 안 돼. 영원토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. 하담아야. 하... 하... 안 되겠다. 혹시 우리 둘이 있어야지. 하객이 너무 시끄러워. 하... 언니 이것 좀 마셔줄래요? 안 돼 그러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구정이 아직도 심재복학 때 애정이 있는 거야? 애가 타서 아직 어쩔 줄을 모르네? 어?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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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이윤이 안 돼 은경아 문은경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마 안 돼 이르지 마 은은경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고생 아 정신 차려 구정해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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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정해